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로윈 특집으로 2016년 소니앤젤 할로윈 피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랜덤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7,400원 이에요 저는 총 12개를 사왔습니다 이번 2016 할로윈 시리즈 소니앤젤은 4개의 피규어와 시크릿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번째 랜덤을 개봉해 보도록 할께요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사실 저도 이 랜덤을 개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얘가 좀 비싸요 비싼 감이 있어서 좀 망설였었는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건줘에 한명히 소니앤젤도 좀 까주세요 하셔가지고 까게 되었습니다 수환님 감사합니다 뿅뿅뿅뿅뿅뿅 자 깠습니다 안에 구성품이 이렇게 소니앤젤리퍼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잉 종목을 둘짱이 같네 이거 우와 자 첫번째꺼는 뭔가를 넣어줄게요 첫번째꺼는 짜라라란 짜잔 여기 얘네요 얘가 나왔습니다 첫번째꺼 나왔구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이런거를 사실 깔 만큼 되게 뭐라고 해야될까요 약간 여성여성스럽진 않아요 다만 제가 피규어를 좀 갑자기 좋아하게 돼서 이런 랜덤 피규어 어떻게든 이런 랜덤 피규어는 되게 재밌잖아요 까는게 내가 뭔가 레어 아이템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? 헛된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거를 가질 수 있으니까 취미생활을 시작을 한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당 7,400원이었나? 900원이었어요 거의 9만 얼마 돈이 나간거에요 거의 10만원이 나간거죠 이게 참 어떻게보면 좀 그래요 자 두번째꺼 까볼게요 이 친구네요 일단 랜덤 피규어는 항상 얘기하지만 중복이 없어야 한다는거 뭐 아직까지 뭐 두개 깠는데 중복 나오면은 뭐 사실 좀 마음이 아프죠 자 세번째꺼 한번 까볼게요 자 얘를 까보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사실 12개로 구매를 했는데 좀 낱개로 구매했어요 왜 낱개로 구매했냐 이게 12개면 하나의 박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박스로 구매하면은 시크릿이 뭐 나올 확률이 좀 적다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좀 꼼수를 써서 어 7개 먼저 구입하고 5개를 나중에 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총 12개를 구입은 했는데 낱개로 낱개로 구입을 했었죠 아 아 이거 알겠네요 이거 얘에요 얘 마술사 네 그쵸 아이고 아 벌써부터 이렇게 중복이 나오면서 맘에 안 드는데 네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랜덤 피규어의 뭐 법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랜덤 피규어를 까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네 번째꺼 네 번째꺼를 개봉했고요 네 번째꺼는 뭐가 나올 것인가 아 얘에요 오늘 왜 이러냐 제가 요거 바로 직전에 스미스키 했었잖아요 스미스키에서 첫 번째 하자마자 시크릿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은 뭔가 좀 안되는 느낌 적인 느낌 인데 아직 몰라요 왜냐 우린 이만큼이 남아있으니까 자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꺼는 뭐가 나올지 볼게요 자 과연 제가 해요 하 맞죠 ? 얘는 아니고 얘였네요 5개가 이렇게 남아버리면 어떡하지 아 마음 아프네 자 자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제발 제발 시크릿은 다르지도 않겠습니다 얘랑 얘.. 얘랑 얘는 안나오게 해주세요 적어도 이거 두개는 나와야지 구성이 한 박스를 샀는데 일단 얘는 아닙니다 모자는 아닌데 모자는 아닌데 얘같애 제인거같애 호박이야 여러분 호박나왔어요 호박나왔어요 이제 박쥐만 나오면 되죠 일단 시크릿은 포기한다 쳐도 이 박쥐만 나오면 일단 구성은 맞게 되거든요 자 지금 일곱번째 일곱번째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채널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좀 저는 사실 그 분들걸 많이 보긴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시죠.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저는 이제 사실 뭐 피규어를 원래 전문적으로 하던 채널이 아니라 다른 거를 전문적으로 하던 채널이었는데 제가 취미삼아서 하는 거라 부족한 게 있어요. 그래도 제 채널 사랑해주시는 분들 정말 항상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구독자 오를 때마다 좋아요 오를 때마다 너무 좋아요. 자 말 그만하고 요거는 뭘까요? 한번 까볼게요. 짠 호박이네요. 이게 좀 몰려있나? 사실 이런 거는 제 만족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게 있잖아요. 뭔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의 피규어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? 그런 재미로 하는 것도 있어요. 여러분에게 간접 경험을 드리는 그런 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랜덤 피규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제가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시크릿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사실 그냥 뭐 사는 대로 주는 대로 받는 거고 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시크릿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4개가 남았습니다. 4개가 남았는데 아직 이 박쥐친구는 나오지도 않았고 시크릿은 나올 기미도 없고 시크릿은 나올 기미도 없고 자 뭐 마저 까봐야죠. 자 이거 한번 까볼게요. 사실 이거 아트박스에서 구매했거든요. 근데 아트박스에 뭔가 직접 가서 사기가 조금 민망했어요. 왜냐면 얘는 약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캐릭터이잖아요.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래서 뭔가 제가 다 큰 어른이 가서 소니엔즈를 12개를 사서 보면 뭔가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인터넷에 주문을 해 펜 가봅니다. 얘는 얘네요. 모자가 만져졌어요. 여러분 여러분 시크릿이 나왔어요. 시크릿 이게 시크릿이에요. 자 이렇게 생겼죠? 색깔이 다르죠? 이게 왜 다르냐면 얘가 야광이에요. 시크릿이 나오긴 했습니다. 여러분 시크릿이 나왔어요. 드디어 자 다시 이제 3개가 남았죠? 3개 중에 박쥐가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. 박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박쥐야 나와라 짠 일단은 느낌이 박쥐 같아요 끝까지 헐 헐 시크릿 여러분 시크릿 두 개만 나왔어요. 이게 이게 이번 말을 더듬네 이게 이번 2016년 할로윈 에디션 소니엔젤 2016년 할로윈 에디션 에 나오는 시크릿 모델이에요. 12개 산 보람이 있네요. 네 나왔습니다. 시크릿 두 개가 나왔습니다.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뭐 호박이니 얘네가 이렇게 괴롭히더니 결국은 시크릿이 나왔네요. 여기 시크릿 두 개 모델을 뽑아봤고요. 아직 우리에게는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. 박쥐야 너만 나오면 된다. 너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. 제발 나오더라. 자 이거 까는 게 진짜 여러분도 뭐 이거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진짜 까는 재미가 있어요. 너무 재밌습니다. 정말 재밌습니다. 까다보면 마치 로또를 붓는 듯한 느낌? 이번 주 내가 당첨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? 열었을 때 뭔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희망과 살짝 목소리도만 하고 짠 드디어 나왔어요. 드디어 나왔어요. 드디어 나왔어요. 박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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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기다렸다. 내가 너를 기다렸어. 주간 점검을 해보면 4개의 에디션과 시크릿이 있다고 했죠? 박쥐, 호박, 거미, 마술사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시크릿으로 호박이랑 야관 마술사까지 일단 모든 구성은 다 갖춰졌어요. 자 이 마지막 이 마지막에 뭐가 나올지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. 항상 마지막 피규어를 깔 때는 뭔가 모든 거를 다 걸어서 이렇게 좀 열어야 될 것 같은 느낌? 괜히 별거 아닌데? 이게 뭐라고요? 그죠? 이게 뭐라고요? 너의 장갑이 뒤로 와 있자. 사실 뭐 지금 나온 구성으로 봤을 때 박쥐가 뭐 하나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다 나왔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합니다. 자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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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덤 피규어 소니 에디션은 무엇일까요? 자 열어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네 박쥐네요. 어 뭔가 구성 되게 잘 맞췄는데 생각보다? 그렇지 않아요? 보세요. 아주 골고루 잘 뽑혔어요. 마술사 3개 박쥐 2개 펌킨 3개 거미 2개 그리고 시크릿 2개까지 와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. 여기 있을 거예요.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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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영상으로 항상 찾아갈 테니까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2016년 할로윈 시리즈의 소니 엔젤 랜덤 피규어 개봉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